안녕하세요.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에서 보쉬 역을 맡은 배우 정휘입니다.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김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후입니다. 오늘은 와일드의 상징, 해바라기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쁘게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넣어줍니다. 저희 집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락방이거든요. 다락 2층 집인데 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채소를 심으시는데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또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든요. 집에서 식물, 초식남이라고 하세요, 초식남. 초보 식물 키우는 남자. 저는 집에 녹보수가 큰 게 하나 있고 또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가 또 중형 사이즈로 하나 있고 떡발봉나무. 떡발봉나무가 또 배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견도 지우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그 이트리 파슬리. 이트리 파슬리도 제가 직접 키워서 따서 요리하면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도약할 때는 학교에서 하는 것만에 먹고 그냥 잘 자라다가 응숙은 없어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우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누구를 누구로 하셨죠? 네? 누구로 하셨죠? 저는 리헌이 형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휘 형이 생각이 나네요. 거짓말 제니. 흙을 이렇게 잘 눌러줘야 돼요. 흙이 너무 힘이 없으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딱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 부었고요. 이제 여기에 1cm 정도 되는 구멍을 이렇게 파줍니다. 파주고 굉장히 귀엽다 이거. 되게 뭔가 약 공투처럼 생겨서 먹어야 할 것 같지만. 자, 씨앗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이제 하나를 넣고 1cm 간격으로 여기 하나 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꾹꾹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못 올라온대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물을 뿌려야 합니다. 한 번, 안 나왔어요.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뿌립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한 번에 막 부으면 안 돼요. 주의할 게. 이게 한 번에 이거 한나절 걸린다고 이거 급해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이렇게 부어버리면 흙이 이렇게 올라와서 씨앗이 이렇게 역류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발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씻어봤습니다.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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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 어디서 쓸지 모르겠어요. 자란 자란. 팻말을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해바라기와 휘로 해서 휘바라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뻔하게 땡바라기 땡바라기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곽두팔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지. 제가 좋아하는 검색을 한 번 보기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를 안 나오네요. 테스트를 해보길 잘했죠? 이래서 테스트를 한 번 안 나옵니다. 탁 저 이미 생각을 해왔죠? 나는 이미 생각을 해왔어. 이거 아재 같은 뭐 가져왔죠? 저는 아재니까요.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강렬한 빨강새가 있어서 제가 진짜 악필인데 약간 강렬한데?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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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바라기입니다. 호바라기. 제 이름에 끝글자를 따서 호바라기. 여보. 형리다 해버리게 글라기. 저기다 해버려. 진짜 그런 것 같 fashion. 난 너무 CEOs Люб힌다. 호바라기. 해외. ored. 호바라기. 호바라기. 출발 제가 정말 손채주가 없어요 사실 인턱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듀프로 뽑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짠 짠 짠 그리고 테이프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화창할 써니 어저께 무한도전을 보다가 모모의 써니 이런 게 귀에 꽂혀가지고 지워왔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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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빨리 가자. 잘 자라주렴. 매일매일 칭찬을 해줄게. 안녕, 다음에 봐. 두팔아, 아빠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빨리 너의 노란 얼굴을 보고 싶구나. 두팔아, 두팔아, 잘 자라렴. 활창활 싸니. 틀리지 말고 너에게 에너지를 받아서 잘 마무리지. 이렇게 활창활 싸니. 빨바일, 빨바일, 빨바일. 휘바라기가 왔다. 휘바라기. 무럭무럭 자라렴. 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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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바라기도 해야지 또 새바라기 감사합니다 안녕